이번 동영상은 포인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복원 기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증가되는 행위, 그냥 데이터가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존재하던 데이터들의 어떤 값들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증가할 때 그런 경우에도 포인트 인 타임이 유효하냐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검토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겸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포인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행히도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덕분에 제가 이것저것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테이블의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무비 테이블이고요. id-title-sum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무비라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한행 한행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될 때 이 sum이라고 하는 값은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의 행들이 가지고 있는 id 값을 합산한 결과가 저 sum의 값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쿼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비라는 테이블에 title과 sum이라는 값을 적재를 하는데 추가가 되는데 그때 title의 값은 전체 백업, 증분 백업 삭제 전, 증분 백업 삭제 후 이렇게 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구분자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sum의 값으로는 기존에 있는 무비 테이블의 id 값을 합산한 값을 자동으로 이 sum의 값으로 입력해주는 그런 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쿼리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나비캐시라고 하는 마이수켓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콘솔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구분만을 선택한 구분만을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테이블은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입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행이 있죠. insert into. 이걸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의 부분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추가가 됐죠. id 값이 8번입니다. 그럼 이 상태도 제가 다시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id 값, 이 행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sum의 값이 8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의 이 id 값이 8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를 두 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두 개가 추가됐고 추가된 이 sum의 값은 9 더하기 8 해서 17이 되고 그 다음에 sum의 값은 27, 그것은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돼서 27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이 행이 추가가 될 때마다 여기 있는 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이 테이블의 데이터들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바뀌는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포인트인 타임이 유효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해본 거를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실행했던 예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렁케이트를 시켜서 트렁케이트를 시켜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id 값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즈먼트가 다시 0부터 시작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게 델리트와의 차이점이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를 추가를 시킬 건데요. 우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두 개의 행을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 전체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제가 실행을 시킬게요. 그러면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렉트문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백업, 전체 백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행이 두 개가 추가가 됐고 첫 번째 행은 sum이 0이고 두 번째는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추가된 이 두 개의 행에 대해서 전체 백업을 실행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전체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명령은 이 지만다라고 하는 리커버리 툴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백업 레벨이 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전체 백업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카피해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셀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x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셀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리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리포트 셀 그리고 백업을 실행하는 백업 셀 그리고 현재 백업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지만다에 의해서 MySQL 서버로 하달되는가를 트래킹하기 위한 MySQL 로그, 퀄이 로그를 찍어주는 로그 그리고 나중에 바이너리 로그를 검색하기 위한 바이너리 로그라고 하는 창을 이렇게 편의해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백업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백업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백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겁니다. 그럼 리포트 셀로 들어가서 MySQL 지만다 리포터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백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여기 커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방금 실행한 것이 이거고요. 이 백업이 잘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전체 백업을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제가 증분 백업을 통해서 보관되는 데이터를 적재할 건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인서트를 시켜서 여기 있는 두 개의 행을 제가 실행을 지금 시킵니다. 실행을 두 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열람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행이 추가가 돼서 증분 백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삭제 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은 0, 1, 3, 6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명령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하다를 시키겠습니다. delete from movie.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죠. 테이블에 있는, movie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삭제가 됐고요. 그럼 제가 다시 셀렉트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다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런데 이 상태를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적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증분 백업 삭제 후 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두 개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람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요. id값은 5, 6 그리고 썸은 0, 5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5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5이기 때문에 썸 값은 5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증분 백업을 실행해서 지금까지 적재된 바이너리 로그를 여러분이 획득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락킹해서 더 이상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분 백업을 제가 실행을 시킬 건데요. 이걸 카피해서 셀로 들어가서 백업 실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때 백업 레벨로 제가 1을 지정했기 때문에 1은 증분 백업이기 때문에 전체 백업에서 백업된 내용에서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백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저는 리포트 셀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실행한 백업이 석시드에 성공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전체 백업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행에 우리가 전체 백업을 실행했던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을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카피하고요. 자 카피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전체 백업에 대한 백업 디렉토리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분 백업에 대한 디렉토리도 이 뒤에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부분 백업과 관련돼서 나중에 복원할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현재는 붙여넣겠습니다. 이걸 지금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백업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카피해서 저는 백업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해서 이 복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비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백업이 진행됐을 때 이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복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순조롭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포인트 인타임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자 여기 인서트가 이렇게 쭉 두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델리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인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데일리트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인서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건 뭐 미리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증분 백업 이 된 이 데이터를 복원하는 명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고 스타트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탑 포지션은 여기 있는 증분 백업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리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리플레이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행을 여러분이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스타트 포지션은 딜리트 프롬 무비라고 하는 이 SQL문이 실행된 저 명령어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바이너리 로그들을 실행할 때 이 스타트 포지션 뒤에 있는 값에 있는 저 값을 참고해서 그 뒤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리플레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은 바로 이 부분을 실행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은 바로 이 밑에 있는 행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14, 795라고 하는 값은 제가 이전에 테스트에서 만들었던 테스트에서 획득했던 이 행의 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값이 아니라 새로운 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빈 로그 테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빈 로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기에 부분 증분 백업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패스를 제가 카피해서 바이너리 로그라고 되어 있는 쉘에서 cd 그리고 붙여넣기에서 절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mysqlbin00024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바로 바이너리 로그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실행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빈 로그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카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4로 변경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행했던 명령 중에 delete라고 하는 명령은 732번 행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 명령은 813번 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32번과 732번을 여기다가 해주게 되면 732번 행에 위치하고 있는 명령 이전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13번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813번에 해당되는 명령부터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delete from movie라고 하는 명령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제가 카피해서 우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백업 실행 쉘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자 db로 들어와서 예 셀렉트 명령을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다 복원이 됐죠. delete하기 전까지가 복원이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delete 명령을 건너뛴 바이너리 로그를 리플레이를 해보면 자 813번이죠.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db를 셀렉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증분 백업 삭제 후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0, 1, 3, 6, 10,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가 잘 복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로그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mysql에 자 mysql my.cnf에 보시면 자 어 제너럴 언더바 로그라고 하는 이 설정값이 설정값을 1로 하시면 자 위쪽에 있는 로그 언더바 파일이라고 하는 이 파일로 이 mysql 서버로 하달이 되는 모든 쿼리문이 저 파일의 로그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저 파일을 자 tail-f를 이용해서 저 파일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하달이 되는 명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인 타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mysql 로그를 여러분이 실 서버에서 항상 켜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 서버에서는 저걸 꺼놓으시고 개발 서버에서만 저걸 키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세요.